Q. 야설이. Q. 야설이. Q. 야설이. Q. 야설이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Q. 야설이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큰일 났다! 어떡하지? 어떡해! 어떡해! 누구 집인지 다 모르겠어. 근데 이거 제일 앞에 있다는 게 아마 뿅이나 집이랑 뭐지? 춘향이? 5명의 신부가 뜨거운 밤 6화까지 낭독해야 되나? 어머 세상에. 완결까지 다 볼 수 있다니. 잠깐만! 세상에! 아하하하하하하 아직 1권 끝까지 읽지도 못했는데 잡히갈 수 없어. 진짜 야설도도 잡히면 유이터로 만들어버릴 거야. 뭐야? 야설을 두둥 맞은 사람이 있어? 잠깐만! 제가 1권부터 6권까지 잔잔 집에 거의 모셔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. 3권부터 6권 몰려보려고 남겨뒀는데 아니 보지도 못했어요? 아 잠깐만! 공장 앞으로 오세요 봐드리겠습니다. 공장 앞으로 오세요 봐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얘기해야 돼. 확실히 얘기해야 돼? 어쩔 수 없어. 너가 그 야설 어떤 야설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 야설이 분실이 됐다든지 누군가 집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해야지. 응 내가 꼭 강단에 크게 외칠게. 내가 진짜 누가 더 열심히 해갖고 저거 30만 원 벌어갖고 와 진짜 엄청 비싸네. 엄청 비싸네.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? 무엇이죠? 네. 아 그것은 제가 뿡이한테 책을 돌려주고 어? 돌려주고? 여전히 뿡이는 책을 잃어버린 척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유를 붙이는 거야. 어때? 아직 우리 말곤 아무도 모른다고. 근데 왜 돌려주다니요? 돌려주다니? 얼마 얼마 가져갔어? 지금 뿡이의 야설을 훔쳐간 거야? 근데 집이 아니라 허허벌판에 상자가 놓여있어. 여러분이 다 너 어딨어? 봐주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제발. 너 어딨어? 내가 4권부터 6권까지 안 봐갖고 비닐도 안 뜯었는데? 아니 4권부터 6권까지는 아직 안 봤어요. 어딨어? 나 지금 갑옷 입었어. 한 번 낱장 뜨자. 아니 이게 범인이 근처에서 내가 자백을 하러 왔어요. 너의 그 간절한 채팅을 보고 자수하러 왔잖아. 저게 서로 안 됐으면 됐잖아. 아니 뿡아 이 범죄도시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야? 그럼 내가 누나를 죽여도 나는 그럼 뭔 상관없었네. 어? 누나가 오늘도 한 명의 살인자를 낳았어? 내가 보이면 넌 뒤졌어. 내가 확실히 해줄게. 아니 저기 어? 찌라시 뉴스 채널이 생겼다는데? 어디? 디콜? 어? 어? 잠깐만 저거 내 얘기잖아! 아니 와 나 기사 났어 준양아. 뭐야 나 기사 주인공이랑 지금 통화 중이야. 대박 이거 뭐야 좋아 유토 짱 아아엉 어떡해 아아엉 아아아아앙 니아엉 아아엉 아아아악 좋아 아유토 희나 누나 5만명 앞에서 으아아아앙 참!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렸다. 둘 다 취해버렸다. 아니 쟤 왜 한 번에 안 죽냐? 으악! 잠깐만! 안돼! 아니 멋진 장면 보여줬는데 왜? 켜져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매치가 계속 진행 중이란데? 나 설레 이러면 아니 어떻게 살았어! 나 어떻게 살았어! 오마이갓 I'm a lie! I'm a lie! 으악! 아아아아앙 I'm a lie! I'm a lie! I'm a lie! 내레 부탄에서 와서 한국말이 서툴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? 고소 반갑습니다. 아 예예 반갑습니다. 여기는 대장장이 말고 다른 알바 분이 들어오셨나봐요? 예 제가 대장장입니다. 그러면 강화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? 갑옷이랑 고소 카리랑 반납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예예예 예 그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. 반납해야 되는 걸 몰래 빼돌려서 아이 미친소리에요 안해매라 주같은 경우는 이제 원수민들한테 합법적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. 아 깜짝 놀랐잖아요. 불법인 줄 알고 네네 살겁니까? 뭐 이거 합법적이니까 사도 나중에 뭐 지장은 없겠지? 아 이 이 치고 안보이시매가 그 부모에게 있으면 나가라요! 아 예예예 죄송합니다 장사하면서 이따 지급을 포장해갔어? 아 예예 죄송합니다 오케오케 아 싸함 팔고 말아 그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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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바만 봐주쇼 살감사고 말란 말아라이 동무 빨리하라우 빨리하라우 뭐 하나 정도는 구비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최상품으로 판매하겠습니다 네 그럼 칼이랑 신발 요거 두 개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소가 10만원 되겠습니다 뭐 합법이라니까 그 법도 아니고 와 공금 인출 내 래킹호 보여줬지 알았니? 아하하하 아이 믿죠 믿죠 질리는데 왜 자꾸 뭐 사기꾼이니 뭐니 기분 나쁘지 않겠니? 아예예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지 날래 가라오 아하하 예예 감사합니다 장사 잘 합쇼 날래 가라오 예예 꽃피님 겨드랑이를 긁는 유콜이 아하하하 저거 뭐야? 아 아 아 사장님 뭐냐구 누구야 쟤 안다 누구야 어 아니 우효 사장님 너무 수위가 높아요 너무 야해 사장님의 야한 그림 그리는 유콘 아 아 아까워 그거 아니야 지금 서버에 사람 거의 없거든요 준양아 내가 먹을게 수영이 없지? 오케이 없어 없어 준양아 너가 보이질 않아 하하하하 어떡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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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파는 그냥 정신 없어서 그런 거 맞지?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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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달려 쭉 달려 그냥 쭉 달려 난 계속 내가 안 괜찮은데? 하하하하 하하하 너가 살았으면 됐어 아 어 굿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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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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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급밀